형들, 멤버들 네? 네 노잼이라고 떴어요, 노잼 역대급 노잼 오늘 방송 어떻게 할 거예요? 노잼! 비투비가 노잼이라고 떴어요! 안 돼! 노잼이라니! 안 돼! 안 돼! 예 아무튼 아 저희가 매일 재밌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집중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아 이런 거 하면 재밌을 수가 없어 저희가 매일 재밌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재미를 책임져주지 책임? 책임? 지금부터 내가 재미를 책임져주겠다 노잼필이다! 노잼필이다! 다들 귀갖고 귀갖아! 귀갖고 있어! 형! 형 시끄럽대요 아니 난 지금 재밌다 저 아들에게 한 게 있어요 뭐야? 우리가 결혼식 갈 때 뭐 입고 가요? 거박 거박 대박이다 기다려 덕시덕 오후 헤이 맨 헤이 아이번더스텔 덕시덕 덕시덕 아 정말 투데이 형의 트렌디한 개인그룹 들으니까 첫 가지 다 눈이 붓입니다 지금 피톤체대가 너무 남았을까 이건 아마 그냥 내 머리 때문에 붓인 거야 자, 우린 여기서 그럼 자, 오늘 첫 무대 어땠어요? 좋습니다. 최신의 힙합댄스! 느끼자네. 아, 좋아. 아, 여러분. 이 춤을 추시면은, 이 춤을 추시면은 바로 장점이 뭐냐? 바로 수험생이 좋고, 뽀뽀하기 힘들 수험생이 좋고. 2분 남았습니다. 2분 남았습니다. 1분 30% 남았습니다. 1분 30% 남았습니다. 15분만 이 춤을 추실까요? 여러분, 제가 이거 굉장한 팀인데. 민혁이 형 옆에 있으면 진짜 세수하는 기분이에요. 이 춤 한 번 딱 춰봐요. 같은 학번 이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. 1분 남았어요. 민혁이 형 1분 남았습니다. 아, 예.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 마로 평안해 주세요. 평안해 주세요. 한 마로 간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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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돈으로. 하루 세 번 이 춤을 5분 동안만 추시면 목장이 되실 겁니다. 네, 옆구리 사이에 바닥 타면 하죠. 왜냐면 옆구리를 트니까. 2, 2, 3, 1. 20초, 20초 남았습니다, 형. 빼고 진행해 주세요. 형 침. 10초. 1, 2, 3, 4, 5, 2, 1. 클릭. 클릭 클릭. I wanna be an outsider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BAM. PLEASE. 감사합니다.